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료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청산금 통지와 경매 신청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17-232-16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가등기 말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무자죠. 그렇게 되면 가등기로 해줬는데 말소에 달라 소송을 했죠. 피고가 반소로서 말소를 피고가 되는데 반소로 원고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악이 완성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2015년 3월 12일에 원고들 소유부동산에 관해서 가등기에 의한 일괄 경매를 신청합니다. 원고들 부부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겠죠. 원고가 돈을 빌려가지고 원고들 소유부동산에다가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안 갚으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가담법에 의하면 가등기담보법에 의하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되는데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 절차를 통해서 청산금 통지를 하고 남은 게 있으면 주고 남은 게 없으면 이 토지는 내가 갖겠다 라고 해서 가져버리는 이런 청산금 방식이 있고 그게 일반 저당권처럼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는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에 취했는데요. 2015년 3월 18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가지고 경매가 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6년 3월 23일 날 반소장 부분으로 청산금 부존죄를 통제합니다. 그 전에 원고가 소송을 했겠죠. 경매가 기시가 되니까 원고들이 가등기 이거 말소되어야 된다. 월 채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2016년 3월 1년 정도 뒤에 반소장으로서 청산금 부존죄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반소장을 내면서 청산금 통제하고 아까 제가 말한 가등기에 의한 채권 회수 방법은 두 가지가 되어있죠. 담보의 담보권에 의한 그러니까 임의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현방법이 하나 있고 청산금 통제가 있는데 지금 이 피고는 두 개를 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6년 3월에는 청산금 부존죄를 통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통제가 2016년 3월 24일 날 원고들에게 통제가 됐습니다. 청산금 통제를 했는데 남는 거 없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원고가 소송을 하다가 어 그래 그러면 말소의 원금인 잔액 14억 원고 지연소를 2억 8천만 원 즉 한 16억 8천만 원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탁을 해서 했는데 그중 약정이자인 7,700만 원 공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탁 전체 금액을 했는데 16억 8천만 원을 했는데 지연이자 약정이자 7,700만 원 공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이러면 채무를 변제한 것이냐. 그러면 이미 청산금 통제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의 일부의 변제 공탁이 효력이 있는가. 지금 이 원고는 본소 청구 당시에 지금 16억 8천만 원을 했는데 7,700만 원은 공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16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채무 변제 효력이 있는가. 이게 하나의 문제됐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미 경매한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하고 있는 중에 과연 청산금 통제를 하고 본누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에서도 채무 소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지금 이 원고는 16억 8천만 원을 공탁을 했는데 7,700만 원은 공탁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7,700만 원은 특별한 사정. 뭐 이거를 뭐 아주 근소한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런데 7,700만 원은 아주 근소한 차이라든지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공탁 부분에 관해서도 채무 소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탁 효력이 없다. 그러면 채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담보 가등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가단법 제14조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지금 청산금을 통지를 안 하고 곧바로 지금 담보 가등기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신청한 경우에는 청산금이 이미 담보 가등기가 결정이 됐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자들의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을까요? 규두당권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본등기 청구할 수 없게 됐죠. 이 사건은 청산금 통지가 경매 개시 신청 이후이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지금 첫 번째 담보 가등기에 이미 경매는 개시 중이죠. 개시 중이니까 아직 본등기 피고가 말한 반소 원고가 말하는 본등기 청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본등기 청구가 안 되면 그러면 변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부 변제가 아니라 일부 변제만 했기 때문에 일부 변제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변제도 안 됐죠. 결국 원고 패소, 피고 패소 그러니까 반소 원고 패소, 원고 패소 둘 다 패소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변제 공탁 시에는 일부 공탁에는 아무리 효력이 없고 반드시 이자와 제한효력을 정확히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라면 이를 수령할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수령 안 해버리면 전부에 대한 변제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담보가능에 의한 경매 신청에는 두 가지 아까 설명드렸죠. 청산금 통지를 해야 그러면 경매도 진행할 수 있고 본둥이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청산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